오늘의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고, 내일 전략 어떻게 보시나요? 내일도 시장 좀 내릴까요? 어떻게 보세요? 어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시장 분위기 자체가 좀 바뀌어가지고요.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을 보신 바와 같이 2차전지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게 되면서 시장이 좀 주춤해졌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IT, 삼성전자, 하이익사 반등이 나서게 되면서 시장을 잡아주는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2차전지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게 되면서 시장이 발목을 잡는 모양새가 굉장히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아무래도 개인적으로는 6월 14일 날 중국 기업이 미시간주에 공장을 만든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2차전지가 약세를 보였잖아요. 그런데 이게 양극장, 응급제 같은 경우에는 부품이 아니라 구성 소재로 인정하게 되면서 아예 IR 법원에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향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반응이 나온다는 건 어떤 조정의 빌미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조정이 핑계거리로 이제 딱 잡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와 관련돼서 2차전지가 시가총이 많이 커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류별 등록회량이라는 걸 한번 같이 보게 된다면 코스닥 기준으로 보게 되면 상승 종목 수가 586, 하락 종목 수가 98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 2차전지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게 되면서 조금은 종목들의 투자심리가 약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빠진다가 아니라 적어도 오르지 못할 것 같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2차전지 정심물에서 투자심리가 좀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정말 우리 정부는 이제 개별 종목들은 계속해서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들이죠. 오늘 한번 예를 들게 된다면 아시다시피 아침 쪽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주지 강세를 보였었고 그리고 이제 또 중국 관련된 종목들 그러니까 소비자가 또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계속해서 개별 종목들 쪽으로는 이제 계속 어떤 호재가 발생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이 조금 약한 건 사실이지만 하락이 나온다라기보다는 조정으로 좀 길어질 가능성이 높고 상승이 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2차전지에 대한 어떤 시장의 영향력이 좀 떨어지게 된다라면 그때 가서는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때나 다 마찬가지지만 종목만 잘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종목 잘 고르시고 그리고 2차전지 내에서도 다 보는 것들이 아니라 조금 시세가 강한 것들, 반도체 내에서도 시세가 강한 것들 그리고 중국 소비자 같은 경우에도 오늘 만유공장이라든지 그리고 배럴 같은 종목 이렇게 시세가 강한 종목도 있다면 그쪽은 저는 개인적으로 접근을 해도 된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관련돼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테슬라 관련돼서 장비주라든지 그리고 리튬 관련된지 그리고 전기차 충전이라든지 이쪽에서 한번 선택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지는 않지만 나쁘지 않은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목들 쪽으로는 분명히 탈출구가 있고 그다음에 대안이 있기 때문에 너무 시장을 안 좋게 볼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시장이 2,600선 위로 올라온 상황 속에서 사실 지금 시장을 비관하기는 참 쉽지 않을 것 같고 정태근 팀장님께서는 똘똘한 한 종목 가지고 있다면 지금 시장 어렵지 않다라는 전략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팀장님 사실 종목 고르는 게 가장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항상 그래요. 내일 시장에서 이번 주 시장은 어떤 섹터가 좀 갈까요? 일단은 이제 엔비디아 관련된 종목들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제가 그나마 긍정적으로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유망세트는 여행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행주 말씀을 드릴 건데 희망적으로 말씀드린 것들이 시장이 대책 없이 빠지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이라기보다는 조종으로 보는 게 맞는 거고 이 조종 국면 속에서는 시장에서 대안을 찾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이 어찌 보면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최근에 LCC 같은 경우에 상당히 시장 대비 선방을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더라면 시간차를 두고 여행주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 작년 같은 경우에 해외여행객 수가 655만 명. 제가 660원지, 650원지 이게 약간 헷갈리는데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655만 명이 치고 그리고 지금 1분기 만에 지금 497만 명이 해외로 나가셨거든요. 그러면 2분기 6월달 일본 쪽만 하다도 여행율이 한 90%가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2분기만에 제가 봤을 때는 천만 명이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해외 쪽으로 여행을 많이 나가게 된다면 다만 항공주만 좋을까요? 아닙니다. 여행주도 분명히 좋을까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시장에서 LCC만 주목을 하다 보니까 여행주가 부각이 안 되고 있는데 모두소 같은 경우는 지난주, 어제부터 반응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기가 여행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해외 패키지 송출객 같은 경우도 1분기에 큰 폭으로 증가가 되는데 2분기도 여전히 해외로 나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패키지 송출객 같은 경우는 1분기여서 2분기도 늘어났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본다면 아마 1분기뿐만 아니라 2분기 신속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LCC만 볼 것이 아니라 LCC에 이어서 여행도 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아침 쪽에 카진하고 면세선도 강체를 보였거든요. 이게 해외 쪽에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해외 여행을 했을 때 방문하고 싶은 곳이 어디냐에 사이에 서울이 꼽혔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가는 아웃바운드 그리고 들어오는 인바운드 이쪽으로 관련돼서 이런 가지 좋은 소식들이 소위 말해 리오프닝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이라든지 카진완인지 LCC 같은 경우에 좋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투어라든지 면양풍서라든지 모투어 같은 종목들은 1분기 때 흑자전환이 됐는데 흑자전환에 이어서 실습도 톤어라운드가 되기 때문에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여행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탑핑은 일단 모드투어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녀공장이란지 번외로 마녀공장이란지 배럴이란지 이런 것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녀공장 일본 쪽 아닌가요? 일본 매출이 좀 크게 잡히는 곳이라서 사실... 혹시 쓰세요? 저는 한번 써보긴 했는데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시네요. 쓰시는 것 같아서... 마녀공장은 이제 상장할 때 사실 일본 쪽에서 매출이 워낙 크게 나왔던 기업이어서 이게 좀 주목을 받았는데 오늘은 사실 중국이랑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마녀공장 쪽보다는 오히려 투어 쪽이라든지 여행 쪽이 더 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맞는데 거기다가 이제 그런 아이디어에다 플러스 해가지고 이게 지금 마녀공장이 제가 볼 땐 시장 분위기 얼떨결에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시장 전망에서 대안을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시장이 지금 좋은 건 아니지만 대안을 찾고 있다. 그러니까 마녀공장 같은 경우는 화장품 섹터 내에서 상장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리고 신상 좋아하시죠? 두 시장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마녀공장은 화장품 섹터 내에서 지금 보면 신상 이런 관점에서 부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친구 설명했나요? 네, 알겠습니다. 신상을 좋아하는 시장의 여러 가지 흐름에 따라서 마녀공장에 대한 전략 전해주셨고요. 그렇다면 팀장님께서는 내일 시장에서 어떤 기업 보고 계신가요? 이것도 IT 섹터 내에서 한번 골라봤는데요. 이게 언제쯤 반등이 나올까 제가 한 두 달 가까이 기다렸거든요.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날짜를 보게 되면 5월 19일 날 여기 17,000원 접근하고 난 뒤부터 계속 기간 조정이었거든요. 지금 화면 보시면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5월 19일인데. 그러네요. 이 날 17,000원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계속 기간 조정했거든요. 이게 좀 갈 법한데 계속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기다렸어요. 기다리니까 오늘 근데 7.6% 상승이 나와서 이제 기간 조정에서 탈출하는 것이 아닌가? 이게 기본적인 아이디어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종목이 이제 하이닉스 수요조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승장님은 예사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출의 50%가 반도체거든요. 근데 그 반도체 매출의 또 절반이 어디냐면 또 하이닉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계속 주문을 받게 된다라면 그리고 반도체 세트가 계속 주문을 받게 된다라면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로 봐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반도체 장비 쪽 같은 경우는 또 선난 공정의 또 60% 매출이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월 달에 HBM3 24GB 신제품 샘플을 현재 고객사 쪽으로 이제 성능 검증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AMD 쪽으로 공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 이제 4세대가 HBM3인데 5세대가 HBM3E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NVIDIA에서 샘플 입고 요청을 한 상황인데 이게 또 내년에 또 나올 예정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냐면은 이게 그러니까 새로운 제품이 나온다라는 게 선단 공정입니다. 근데 제가 조금 전에 그 반도체 장비 매출에서 60%가 선단 공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주성 엔지니어링이 주가가 가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 마이크로는 먼저 주가가 움직여진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차를 두고 주성 엔지니어링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그 협력 사양형 OLED 장비 발주를 하는데 사실 삼성 디스플레이 쪽으로 장비 발출 수준을 납품을 안 합니다. 그런데 삼성 디스플레이가 나올 때 주성 엔지니어링도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같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이래저래 올라갈 만한 이유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들이 일단은 뭐 적은 이유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매수과 같은 경우는 17,500원에서 18,500원, 종가가 18,590원인데 일단은 보통 종가가 고가로 끝나는 경우는 다음날 하락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8,500원 이하 준다고 좀 보시고요. 목표가는 23,000원, 손저가는 17,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태근 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